인기 가수라는 이유 등으로 수업에 나가지 않아도 좋은 학점으로 학위를 주는 대학들을 저희가 고발했는데요. 교육부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 전남동신대의 재학생 명단입니다. 당시 아이돌 그룹 비스트 멤버들의 직업난 옆에 X자가 표시돼 있습니다. 수업에 나오지 않았다는 걸 표시해 둔 겁니다. 동신대는 서울과 약 300km 떨어져 있어 정상적인 출석이 어려웠을 텐데도 4명 모두 졸업해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김상돈 의왕시장과 의왕시장과 의왕시장 의왕시장도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고도 이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출석 특혜가 있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동신대 측은 방송 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학과 규정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교육부는 당시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다며 학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사학 비리 등으로 땅에 떨어진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사 인력이 늘지 않았고 교육부 조사가 강제력도 없어 표과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엄단 첫 사례로 지목된 동신대는 규정 미비를 인정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지만 학위 취소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